밖이 정말 뜨거워요 왜왜왜왜 그렇다면 그런거에요? 네 아 네 뜨겁.. 뜨겁네요 오늘 여러분들 시선이 너무 뜨겁습니다 자꾸 여기를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기다리면 다 때가 옵니다 한 번 드려볼까요? 네 하나 둘 셋 위험 안녕하십니까 승현씨 안녕하세요 승현입니다 와 진짜 덥네요 그렇죠?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공영장에 오는데 차를 타고 오잖아요 네 근데 창문을 이제 에어컨을 켜놓고 창문을 한 번 내려봤는데 제가 아침에 비가 안 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다가 창문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더운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사실 오늘 공연이 좀 걱정이 됐는데 이제 뭐 우리 걱정말고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다치실까봐 다운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덥더라고요 이렇게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 이 건강 잘 챙기면서 오늘 진짜 뜨거울꺼거든요 마지막까지 우리 지셔 쓰러지지 않은 한으로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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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려요 네 네 네 네 네 일단은 아까 찬열이가 말한대로 정말 좀 닫잖아요 네 그래서 공연 미친 듯이 즐기는 것도 좋은데 건강 먼저 챙기는 걸로 해요 우리 알았죠? 네 네 그러면 멋진 무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재입니다 와 오늘 저희가 다섯 번째 공연이죠? 제 생각에는 오늘 오프닝이 가장 뜨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1회부터 와주셨던 분들도 모두 뜨거웠지만 오늘 열기는 저도 땀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끝까지 아 혹시 나는 선풍기를 가져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? 네 어우 정말 꽤 많으시네요 우리 착한 애들이 거기 계신 분들 선풍기가 없으시다 싶고요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아 찜질방 아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 아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와우 제가 더운 건 저 혼자 더운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그 D-1 날이잖아요 아 아 아 아 여러분 어때요?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? 네 아 아 그럴 수 없다는 거 아 아 아 저희 6회의 공연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꽉 채워주셨다는 어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? 네 네 혹시 다 오셨.. 오신 분 네 거짓말 거짓말 네 네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해드릴게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쵸 네 네 여러분들 오늘 뭐 가만 보니까 다 초록색으로 보셨는데요 네 네 네 네 이 얘기는 뭐 이제 세훈이가 이어서 네 아 아 아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인트로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아 아 지금 막 간주가 끝났어요 여러분 아 아 아 오늘 덥지만 열정적으로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 오늘 한 번도 다치시면 안 돼요 네 네 좀 이렇게 앞으로 계속 붙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자리 조금 자리 자기 자리를 좀 이렇게 확보하면서 네 네 뒤에 분들이 조금 이렇게 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네 네 가운데 있는 분들께서 그걸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 가운데 있는 분들 알겠죠 네 오늘 다치시면 진짜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네 믿어볼게요 네 네 지켜보고 있어요 네 네 오케이 요쓰 자 오늘도 파이팅 끝났나요? 네 네 안녕하세요 세운입니다 네 네 지생축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이거 영화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? 이거 봐 그럼 빨리 저 좀 취해주세요 저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있나요 저게? 나 지금 재밌는 영화를 보는 거 같아요 그렇죠 괜찮습니까? 너 일로 오고 있어 네 괜찮아요? 여러분들 너무 밀면 남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니까 아니면 우리 스태프들 들어가서 좀 잡아주셔야 될 거 같은데 네 괜찮아요 아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dent 준비 지 네 약간 닥쳐요 칭찬이 형 칭찬이 형 누구 넘어지면 닥치니까 지뢰를 좀 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요 아 정말 본발이야 자 지금 와 정말 콘서트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저희도 처음이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딥이디 촬영 가는데 오늘 지금 딥이디에 들어가고 있대요 딥이디에 이거 들어가면 좋죠 여러분 같이신 분 없어요? 진행해도 돼요? 감사합니다 좌석에 앉아계신 분들은 다른 세상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쥐가 물어서 엄청 크게 다치거나 하진 않지만 피하다가 사람을 치거나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 지금 이쪽으로 여기 너무 올라가지고요 장이 배치기 한번만 다시 시작 우리가 지금 저쪽에서 G2P한다고 여기로 넘어 줬어요 여러분들 다시 저쪽으로 이렇게 좀 여기 진짜 거의 진짜 여기 무슨 펜더포드 락페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씩 저쪽으로 저기 손 흔들이시는 분 보이시죠 저쪽에 자리가 많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그러면은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따로 오실까요? 저쪽으로 지금 따로서 가주세요 네 여기 지금 G 해결됐으니까 여기 자리 진짜 됐거든요 고맙습니다